네! 니들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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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! 여기 있는데! 멈출 안 놈! 아키아노만 멈출 안 놈아! 이걸 못 찾고 있어! 야! 성댕 알바하고 계시지 마 여기 지금! 가시잖아 지금! 야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이! 자 네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. 오늘 라비누기 스트리머 로젠제님과 루시엠님 초청을 해가지고 라비누기 알바왕 콘텐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. 와우! 자 이 콘텐츠는 무엇이냐? 오늘의 콘텐츠 소개 아카두몽님과 루시엠님과 함께하는 라비누기 알바왕 이번에는 타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친추 및 메신저, 빈말 없이 유저를 에린네에서 찾아 돌아다녀야 하며 먼저 찾은 1등을 제외한 두 사람은 벌칙으로 알쌍하 심밀이 누적됩니다. 총 2라운드 진행하며 만일 3명 모두 실패시 무효로 두고 다음 알바로 진행합니다.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잠수인 사람은 우편함에 안 가요 우편물이 그 잠수위가 아니라 이제 뭔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간단한 거죠. 자 이제 닉네임 떴다. 야 잠깐만. 레티님 어디 계세요? 레티님! 찾아! 이거를 어떻게 찾지? 유저들이 어디 갔는지를 좀 알아야 돼. 자 많이 인구가 인구 유동수가 많으면 일단 든베른 먼저 가보겠습니다. 교역을 하고 있을 수 있어. 재수 없으면 진짜. 어! 나! 어! 이분! 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. 아 깜짝이야! 깜짝 놀랐네! 놀랬죠?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던바튼 안 보여요. 던바튼이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요? 야 씨 어디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. 잠깐만 이거 닉네임이 너무 글자가 안 보여. 자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이제. 아 어딨지? 근데 이거 테마씨? 이분이 만약에 채널 이동하면 어떻게 해? 채널 이동하면 나도 몰라 그거는. 어! 오 잠깐만! 잠깐만! 오! 오!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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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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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ullymy Ś秒 채 Joanna informações! 환경 이야호호ily 어떻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. 이거 뭐가 어렵다고 뭐 찾고 있어요 어 걸! Thomval 아 Katherine 성격이 기 Зд ie. 아 심심해 뭐하지? 나는 이게 생각보다gress어. 미쳤네 저거 될 놈이 될이죠 뭐 뭐가 뭐 문제 있나요? 나도 10일이고 내가 찾으면 루시엠 20일이거든요 아니 아니 열심히 찾고 있거든 빨리 어디 있을까? 아유 결과보고 팔리아스의 조각 잘다하다 30만 골드 이야 비싸네요 여러분들이고 이제 등등한 거 쟤 다음 편에 알 생각 시키고 싶다 진짜 A few moments later 내가 지나가는데 딱 계실 진짜 레전드긴 한데 그죠? 쟤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못 받은 거 같아 지금 못 받았는데 받은 척 하는 거야 저거 받은 척? 받은 척 겁나 하고 있어 말 껐어 님들! 님들 여기! 여기! 여기 있는데! 여기 있는데! 멍청한 놈! 아크아노만 멍청한 놈아! 이거 못 찾고 있어 야 성대가 해봐 하고 계시야 여기 지금 가시잖아 지금 야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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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! 이거를 못 찾아! 어? 안녕하세요! 라고 할 뻔 네 지금 긴장하세요 아직 4시간 남았거든요 아카테마스 아카노목스 정말 등잔 밑을 놓치셨네요 하하하하 뭔 소리야? 하하하하 하하하핳 넌 그런 말으면서 내가 내가 그런 거에 흔들릴 것 같아? 진짜 만났습니다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아니 이거 맛있덕돼 그거 어? 제가 발견했던 장소는 덤바드 되셨고요 성당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핳 아니 잠깐! 아예 그렇게 했는데 다시 보기 좀 다 본다 어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찾을래 아이고 왜 못 찾아요 이렇게 찾기 쉬운데 나 투명 찾았는데 아 근데 잠깐만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했지 진짜 힌트 드렸다 힌트 큰 거 드렸다 알바를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 알바가 없죠 자 우리 루시엠님의 그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마 던전 사냥 중이지 않을까 혹시 몰라 아직 우리 가능성을 봐야돼 던바튼에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리아는 진짜 못찾겠다 어? 후카짱 쇼크님 아니 인생이 진짜 어 진짜 계셔? 야 진짜 계셔? 와 진짜 들었네 아 이거 힌트 너무 크게 줬나 아 정말 어?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 근데 그러면 요번판에 진짜 그렇게 해볼래요 한번 누적해서? 저는 20리리 쌓여서 아니 근데 여기서 로젠젠이 20리리 할 수도 있고 내가 20리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 저 솔직히 로젠젠이 아 그래요 해요 해요 난 다음판에 개인팀으로 2CM님 걸렸으면 좋겠어 저요? 그래야 더 재밌을 거 같은데 뭔 소리야? 2CM님 다음판 걸리면 30리리잖아 맞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고 더블로 해 어 묻고 해 그냥 아니 어이없네 진짜 아니요 저기요 저 이번에 찾으면 바로 나가야 되죠? 이 디코바 맘대로 해 하하하하 어 그러면은 공광진 녀석 찾으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다 하하하하 엔딩 멘트 없다 테마야 그냥 퇴근한다 바로 뭔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이고 슬슬 펫 꺼내볼까 하하하하 아 이거 참 자 출발해볼까요 우후 과연 나의 상대는 누굴까요 갑니다 수락 어? 나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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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이 아 거짓말 하지마 벌써요 진짜? 진짜? 나 진짜 찾았는데 진짜야? 오빠 아니에요 이거? 하하하하 잠깐만 아 개노잼 아 노잼 호라 알바인데요 혹시 이 바람이 하하하하 아카타야 방금 아카타야 방금 아카타야 방송작혀 보이네 이거 아 짠 두사람 아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 먼저 퇴근해 알았어 먼저 퇴근해 야 그럼 나는 아무튼 내 두사람 고수다치고 아니 두사람들 화면이 다 봐야겠다 일단은 난 탈아 알바 완료를 누르고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기 너무 쉽네 아 근데 보보 시간이 좀 아니구나 아 근데 이게 한명은 찾아지네 하하하하 와 그게 되네 진짜 확률이 재밌는데 하하하하 사람들이 사실 덤바튼에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덤바튼 그저 덤바튼에서만 쳐주려고 말이야 어? 하하하하 지도 덤바튼에 찾았으면서 지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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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O 동위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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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죠? 네 이게 바로 마비눅입니다 여러분들 마비눅 가십쇼 아르바이트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연락해봐야지 물어보실 분은 물어보셔도 되고 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계셨나요? 계시기 계셨는데 어디 계셨을지 과연 또? 답변은? 아 채널 동영상인데 아 이런 재수건 없었구만 아이고 아까비 자 오늘 두 분 소감 일단 우리 루시엠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아 행복하다 북마죽 먹고 미티어 먹을 생각이 너무 신나네요 이십리 루시엠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젠젠아 젠젠이 오랜만에 아 이거 자신있었는데 솔직히 채널 이동만 했으면 찾았다 백퍼 이거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그냥 짧게 우리 또 스트리머분들과 함께 했는데 아 재밌네요 예 이게 또 찾는게 생각보다 은근 안될 줄 알았는데 돼가지고 재밌었고 음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이와 동생이